말리포에서 패들보드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. 아..체력이 많이 떨리네. 일단..사도가 오면..하나정도만 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올라왔는데..아..아쉽네.. 아쉽네요..올라오는 파도를 못탔어요. 못하면.. 저쪽에도 세번째 파도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.. 디델을 하고..세번째 파도에.. 호전?아니.. 핸말고.. 다시.. 그.. 뭐.. 세번째 파도 그렇지 네번째 파도 세번째 파도 아쉬워서 한번 더 파야겠네 아쉬워서 해볼게요 쏘 해볼게요 쏘 쏘 쏘 쏘 타도 좋다 이런걸 탔어야 되는데 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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